말할 때 제스처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셨죠? 강조할 때 제스처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앞에 나와서 발표하거나 보고할 때 강조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죠? 특히 프레젠테이션이 있을 때 이렇게 손을 자연스럽게 뻗으면 되는데요. 중요한 건 여러분 몸 바깥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. 여길 보시면 이렇게 지금 몸 안에서 하잖아요. 그러면 되게 소심해 보여요. 그러지 말고요. 강조할 때는 확실하게 짚어주셔야 합니다. 팔을 뻗되 크게 뻗고요. 여유 있게 걷어들여야만 합니다. 뻗을 때는 빠르게 하지만 걷어들일 때는 천천히 해야지만 더 여유 있어 보이고요. 또 하나 팔을 쫙 뻗어도 됩니다. 만약에 여러분이 큰 강연잔이나 그런 대규모 홀에서 공연이나 이런 걸 한다. 그럴 때는 더 크게 뻗어야지만 시원하게 멀리서도 보일 수가 있고요. 특히 체구가 작은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일수록 더 시원하게 손을 쓰는 연습하셔야 만 합니다. 그리고 자신에게 편한 손이 분명 있을 텐데요. 자유로운 손을 태크하셔서 이렇게 하셔야 만 합니다. 또 하나 찬사 의미를 보낼 때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. 이렇게 두 손가락을 쫙 펴도 됩니다. 요즘 MZ세대들 머리 위로 제스처 많이 한다고도 하더라고요. 검지 손가락을 사용해서 짚어줄 수 있습니다. 여러분 이 대목에선 주목하셔야 만 합니다. 라고 해도 되고요. 이건 꼭 기억하셔야 만 합니다. 라고 할 땐 머리를 짚어줘도 되겠죠. 적절한 방법으로 검지 손가락을 쓰시면 됩니다. 세 개 이런 식으로 개수를 의미할 때 손가락을 써도 되겠죠. 다섯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해도 됩니다. 그런데 이 다섯 개 이상을 넘어가는 건 별로 좋지 않고요. 저는 한 세 개까지만 권하고 싶어요. 왜냐하면 다섯 개는 기억하기 힘듭니다. 또 손바닥을 보이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? 라고 할 수도 있고요. 주먹을 쥐면 뭔가 더 강조의 의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. 힘을 하나로 뭉쳐야만 합니다. 라고 할 때죠. 저는 지금도 제스처를 쓸 때 이 오른쪽을 많이 사용했는데요. 그건 제가 왼쪽에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. 오른쪽보다 왼쪽 얼굴이 전 마음에 들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때도 이쪽으로 돌리기 때문에 제가 오른손을 썼습니다. 여러분도 편한 손 그걸로 강조하셔야지만 몸도 편안해지고요. 강조도 잘할 수 있습니다.